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거입니다 아 저희가 좀 전에 부산에서 있는 저희가 팬사인회를 진행하고 지금 막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힘들게 부산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다 사인을 못해드려서 정말로 죄송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하나하나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이 팬사인회를 주최해서 연계하니라 유튜브에서 주최를 해주신거고 그리고 지스타와 이 자리를 몇시간 동안 쓰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한거라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작에 선착순인 것도 저같은 경우에도 사인회를 온 당시야라서 무척이나 미리 공지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앞서서 팬분들께서 쓰레기를 주워주시는 행동이나 그런걸 보여주셨다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구요 오늘 일단 팬사인회 하면서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랑 직접 얼굴을 뵙고 마주하고 보니까 조금 더 제 방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야되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드리고 갔어야 했는데 방송에서는 아마 좀 더 재밌는 모습 좀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